1. 지수가 안좋은건 모두가 느꼈겠구요 전반적으로 미장도 안좋고 다 좋겠지 않기 때문에 좀 힘든 장이었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오늘은 제가 가성미 좋은 테마주 하나 뽑아왔습니다 제주은행이구요 제주은행은 아시다시피 최근에 네이버의 인수설로 인해서 급등이 나온 다음에 오늘 거래량을 쳐주시고 눌려줬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인수설이 나온 시점은 대략 1월 19일이기 때문에 이날이었겠죠 그리고 오늘은 기술적 반등을 보여줬는데 기술적 반등치고는 거래량이 굉장히 많다라는 부분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우리가 제가 제주은행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가성비가 굉장히 좋은 테마주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먼저 이슈는 이슈는 결국은 네이버의 제주은행 인수 근데 이게 사실 무근이라고 떴죠 그래서 일단은 사실 무근인 것은 확정적인 부분이구요 다만 네이버와 신한의 어떤 그래도 제주은행을 가지고서 추가적인 이슈가 나올 수 있는 포인트들이 몇 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테마주로서는 의미가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아시아경제 뉴스를 보면 여기에 핵심은 무엇이냐 네이버가 지방은행은 일반 시중은행은 4%까지밖에 지분을 가져가지 못하지만 지방은행 같은 경우에는 15%까지 지분을 취득할 수 있다라는 부분 그런 부분이나 제주은행이 인터넷 전문은행으로 전환하면 34%까지 가져갈 수 있다라는 부분이 이제 어떻게 보면은 네이버가 결국은 이제 핀테크가 지금 활성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카카오뱅크도 나오고 토스뱅크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네이버도 더 이상 어떻게 그 은행권 핀테크 쪽으로 넘어가야 되는 부분에 있어서 지방은행을 좀 노리지 않느냐 은산분리 때문에 지방은행을 완전히 살 수는 없지만 지분 취득 같은 형태로 가져갈 수 있지 않느냐라는 부분이 있고요 다만 이제 뭐 내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공정거래법 벌금형 이상을 받으면 안 되는데 과징금을 받았던 이슈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장은 이슈를 못할 것 같다고 할 수 있겠고 그럼에도 이제 왜 그러면 신한은행 쪽에서는 괜찮 신한은행 쪽에서도 이런 이슈가 나오지 않았겠습니까 신한은행은 어떤 부분이었느냐 했을 때 신한은행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신한은행 입장에서는 제주은행은 계륵이나 마찬가지다 그래서 이제 아시다시피 제주은행이 1금융권입니다 그래서 1금융권을 신한은행 또 제주은행 두 개를 갖고 있는 것은 어떻게 보면 좀 비효율적이죠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이렇게 보시면 매출이 순이익이 좀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약간 계륵이죠 계륵 갖고 있어도 그만 안 갖고 있어도 그만인 건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좀 난감한 부분이 있는데 이 뉴스에서 이 뉴스에서 이제 잘 풀어주고 있습니다 제주은행을 잘 써먹는 방법이 보이지 않자라고 해서 내용이 있는데 신한은행이 선택지를 세 가지다 그래서 이제 제주은행을 외부에 매각하는 방법 이게 이제 네이버의 인수설이 나왔던 배경이겠고 두 번째는 신한은행과 제주은행이 합병하는 방법 그리고 나머지는 그냥 냅두는 방법이 있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우리가 이 선택지에서 제일 좋은 건 당연히 외부 매각이겠죠 특히나 네이버가 사가 준다면 제주은행의 기업가치는 완전히 달라지는 거가 되겠고 반대로 신한은행이 제주은행과 합병한다 이 부분도 나쁘지 않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이따가 제가 PBR로서 설명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제주은행과 제주은행의 매각 이슈 또 인수 이슈가 굉장히 현실 가능성이 아주 없는 건 아니다 라는 부분과 함께 기술적으로 또 테마주 매매에 활용할 수 있는 포인트들이 몇 개 있습니다 먼저 은행주 PBR표를 제가 간단히 정리했는데 PBR이란 거는 자산가치 자본가치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장부가치가 말하는 건데 이렇게 쭉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부분은 지방은행 같은 경우에는 PBR이 0.12에서 0.29 정도를 받고 있고 대형은행 같은 시중은행 같은 경우에는 0.33에서 0.39를 받고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당연하게도 대형은행이 워낙 더 자본력이 세기 때문에 더 높은 PBR을 받는 거겠죠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제주은행은 어디에 있는가 라고 했을 때 지금 제주은행 종가 기준으로 대략 이 정도인데 이 정도는 한 0.9 정도를 받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가 이제 PBR 0.29 정도 되는 구간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제주은행이 테마주로서 보기 전에 일단 펀더멘탈적으로 좋냐 라고 했을 때 뭐 나쁘진 않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왜냐 지방은행이 0.12에서 0.29를 받고 있습니다 BNK가 대구 경북인데 이게 0.21 그리고 전북은행이 0.28 정도를 받고 있는데 제주은행이 비록 제주도에 있는 은행이긴 하지만 대주주가 신한은행이라는 점에서 사실 이 정도의 가치는 받을 수 있다 라고 왜냐면 안정성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받을 수 있다고 보고 있고 그렇다면 바텀적으로는 그렇게 비싼 종목은 아니다 라는 것이 확인이 됐고요 그 다음으로 제주도 이게 그러면 바텀적으로 만약에 어디까지 빠질 수 있느냐 라고 했을 때 만약에 이 종목이 정말 많이 빠진다고 해봤자 BNK 금융주주만큼 빠지겠죠 뭐 그것보다는 덜 빠질 겁니다 왜냐면 BNK 금융주주는 별도의 은행이지만 제주은행 같은 경우에는 얘가 망할 것 같으면 신한은행에서 도움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이것보다는 높은 가격을 받을 수 있을 것이고요 그것이 대략 한 3,500원대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종목이 가질 수 있는 최저 PBR 같은 경우에 최저 마지노선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이 기업이 가질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최저 마진 그러니까 이것보다 더 떨어지면 너무 싸지는 가격대는 제가 봤을 때는 3,500원대라고 볼 수 있는 거겠죠 그래서 이 종목에 대해서 우리는 이런 관점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종목은 빠져봐야 오늘 고점에서 빠져봐야 25%다 빠져봐야 오늘 고점에서 오늘 종가로 빠져봐야 25%밖에 빠지지 않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렇다면 만약에 이게 실제로 네이버의 인수 찌라시가 맞는다면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을까요? 라고 했을 때 이것이 네이버가 실제로 인수를 하게 된다면 과연 이게 기존 은행과 같은 PBR을 받을 수 있을까? 당연히 아니겠죠 당연히 기존 은행인 신한지주만큼 PBR 0.4 정도는 받아야 되는 것이고 그 이상도 받을 수 있는 거겠죠 따라서 우리가 이 제주은행의 투자 아이디어는 간단합니다 하방은 비교적 막혀있고 하방이라고 해봤자 빠져봐야 3,500원대밖에 안 빠져요 그런데 상방은 무한히 열려있다는 거죠 예를 들면 이게 PBR 0.4가 아니라 PBR 0.1까지도 줄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주가의 최소 3배까지도 올라갈 수 있다는 얘기가 되고 있는 거겠고요 더불어서 이 종목에 테마적인 포인트가 또 하나가 있습니다 제주은행 이것을 보시면 오늘은 올라가서 0.3배까지 올라왔네요 포인트는 바로 품절주다 신한금융지주가 지금 75%를 들고 있는데 그럼 유통물량이 25%냐? 그건 또 아닙니다 아시다시피 이게 우리 사주도 같은 것도 있기 때문에 실제로 유통물량 같은 경우에는 여기 나와있지만 여기 보시면 우리 사주 조합에서 6% 정도 들고 있기 때문에 실제 유통물량은 18%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품절주 성격이 있는 겁니다 18%라고 하면 실질적으로 이게 지금 시촌 기준으로 대략 20%니까 300억 정도면 이게 유통물량이 한 바퀴 다 돈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어느 세력이든지 만약에 이 종목은 한 100억 정도 들고 있다 라고 하면 실제 유통물량은 지금 10% 정도밖에 되지 않는 수준이기 때문에 사실 이게 품절주적 성격도 굉장히 큰 종목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주은행을 투자 아이디어로 본다면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제주은행의 매매 포인트는 손절 나가봐야 25% 손절 나가봐야 25%짜리 테마 주고 유통물량이 19%밖에 되지 않는다 라는 품절주적 성격이 갖고 있고 네이버 인수가 진짜라면 그렇다면 이 주가는 지금의 주가가 아니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비슷한 사례로 현대비엔지스트리 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이 종목 굉장히 많이 올랐죠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제가 말씀드렸겠지만 이 구간쯤에서 LG 하우시스의 자동차 소재를 인수한다 라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자기는 사실 무건이다 하면서 빠졌죠 그러다가 실제로 인수를 하게 되면서 2연상 거의 3연상까지 올라갔던 종목이고요 이 종목은 당연히 그렇게 올라갈 수밖에 없는 게 원래는 이 종목이 아시다시피 스탠레스 만드는 기업이었죠 그런데 그런 금속 기업이 받을 수 있는 가치가 있지만 이게 이제 LG 하우시스의 자동차 소재 부분을 받게 되면 얘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자동차 관련주로 엮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레벨업이 됐다라는 관점에서 이렇게 급등이 나왔는데 그와 비슷하게 제주은행 역시 잃을 것은 생각보다 없고 빠져봐야 한 25%밖에 안 빠지고 만약에 네이버가 인수를 하게 된다면 이 기업은 어떻게 보면 기업의 성격이 바뀌는 거기 때문에 레벨업의 주가가 폭등할 수 있다는 부분 그래서 이런 종목들이 어떻게 보면은 좀 이렇게 힘든 지수가 굉장히 힘들지 않습니까 이거 지금 코스닥 지수 21선 깼고요 코스피 지수도 지금 21선 깬 상태입니다 이렇게 지수가 힘들 때 어차피 우리가 하방에 대한 관심을 갖고 있어야 되죠 이게 아무리 좋은 주식이 어디까지 떨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은행주 같은 경우에는 PBR을 그래도 이 정도까지 지켜줄 수 있으니까 손절 나가면 한 20% 손절 생각하고 만약에 이게 실제로 네이버에 하게 된다면 아주 크게 먹을 수 있다는 부분에서 제가 오늘 테마 관심주로 말씀드리는 종목이기도 하겠습니다 오늘 간단하게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